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가자! 일단 한번 진상해보자! 자, 옵시다! 나 다운! 야, 근데 키보드 소리 하면 너무 경쾌한데? 죄송해요 어! 아, 몇 개 아니구나 자, 달려요! 아, 쫌 빨렸어요! 오케이, 앞으로 가세요 야, 일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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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뒤에서 놀게! 아, 좀 비겨요! 됐다 천천히 뒤에서 놀다 오십시오 오케이! 죄송합니다 아, 나 부스터 꺼졌어 와, 개꿀인데! 야, 메리티야 개꿀! 개꿀 개꿀! 야, 시꿀! 개꿀! 개꿀! 택하니 올려드렸다 깨끗! 땡큐! 아, 파츠가 좋으니까 아직 쭉쭉 나가네 자, 구야! 하나, 둘, 셋! 원투 가자, 윤정현! 하자! 원투 못하면 감재 추방 1스푼 2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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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이 뭐하세요 1등으로 뺏깁니까 서로 꼬였어요 도 도 도 아아아아악 가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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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파도 좋고 오우 다 왔다 저 올라가요 오케이 뒤에 하면 음악 커요 아아 우리끼리 꼬여져 빛골 줄어놨어요 오케이 아 날렸어요 나이스 핫게임 다운 다운 아 맞네 다운 올라가고 가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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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아아아아 쏘리 쏘리 다운 자 한번 뚫어볼까 뚫어보자 가자아 뚫어볼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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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택다이 아 삼맞았어 봐봐 2,3,3 2,3,5,7,치소 2,3,5,7,치소 나 핑 있어 아니 나 너한테 핑 없는데 아니 나 너한테 핑 없는데 아 피치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들어가시고요 형님 감사드립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꿀패만 뜨면 형님 끝납니다 형님 무지 않고 쓰지 마세요 근데 네 와우 와 사고 컸는데 이거 때렸다 올라가요 오시용 네에에 한 명 죽었어요 사이드 데리고 갈게 7,8,9점 같은데요 그건 아니 아 그래요?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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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왔어요 재현이 가고 비수 맞고 있다 왔어요 오케이 다 죽였어요 여기 오케이 버트 고정 오케이 안 열려 응 재현이 안 열렸고 다운 다운 타운의 문이 안 열려 응 빨랐어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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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아 까비 조리타요 오케이 1,4,5 지금 부파츠 저 10,6,4,6이요 와 개삭이네 아 까비 타자 10,7,7,5 10,7,7,9,9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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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작업한다 멘티스 잘가고 임파 짐프를 보여주라고 빨리면 갈게 나도 빨랐다 빨리면 가 빨려 빨려 사이드 우리 개를 꿰면 안돼 어 잠만 빨렸어요 끊게 네 다왔어 다왔어 밀컵바로 1,2,3 1,2,3 빨렸다 1,2,3 이게 다 왔어요 이거 오케이 마지막이 잡으면 되겠다 마지막이야 마지막 네 다 올라왔어 다 올라왔어 다 하고 밀어줄게 지온이 뚫어놨어요 한 배 다운 끝 오케이 오 잠깐만 1,3 나이스 나이스 굿굿굿 나 마지막에 좀 위험했다 네 살산 1,3,5 아 메리트씨 아무것도 못했어요 메리트 퇴근시키지 말자 아 아 퇴근할 가치가 없다 가치는 메리트 오오오오오 오 이거 좀 좀 약간 라임 지렸다 라임 지렸다 인정 인정 밀 밀 내가 민다고 아 와우 저거 괜찮? 어 괜찮 복수해줄게 우리 재원자기를 누가 누가 돌렸어 저요? 300팀이예요 야 재원아 정연아 복수하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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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굴이 뒷굴이 뒷굴 뒷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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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가 응 안가 난리났어 개판 정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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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막았습니다 아 편안하다 정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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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편안하다 정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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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티씨 한 방음 막아주세요 하는 정연아 점안 정연아 정연아 dah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등 자연스럽게 내 자리로 오기 임재현 선수 네 리타 리타 아 이온 PC방 좋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 55초 4 나왔다 오우 집중 좀 해볼까요? 55초 4 이온 PC방 좋다고 하신거 같은데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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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네요 제가 이 캐릭터를 끼면은 주행이 그냥 완전 사기되거든요 내리트린단갑다 아 민사는 아닌데? 아이아 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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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아아 아 자 신선해서 아 뭐야 이거 딜 때문에 안되겠다 타자 오오 다 뚫었어 다 뚫었어 개꿀 스포팩 개꿀 14초 갑니다 저거 저거 잡으면 14초야 빨리 잡아 잡으러 갑니다 오케이 가자 아아 실패했다 타이모한테 고스트라고 생각해 오케이 오케이 어 내가 잡는다 어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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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는다 아 아아 안돼 타이모 못참습니까 왜 계 anything 아아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아파 아파 아 14초 안되네 15 후우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나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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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아 내가 불비타면 다 죽어 아 그런가요 한번 타보세요 그건 그건 좀 이거 1등 간다 1등 미션 있나 보네 아니에요 방해 방해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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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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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겠나이다 먼저 가겠나이다 먼저 가겠나이다 먼저 가시오 자 뚫습니다 3 2 1 1 화면 다운 안되고 자 동제 잡으러 갑니다 3 2 1 한번에 톡톡 찍 못하고 오케이 포부 안지릅니다 안전하게 가겠나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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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떴습니다 뒷구리 대가리 먼저 가고 1등 지민기 탔구요 자 인코스 맞습니다 인코스 타지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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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지 한 마디 끌해주세요 킥 뗄게요 오케이 나이스 차 돌았구요 메르트시 뭐하세요 아 지금 메르트시 혼자 도세요 40가 아 참매 간식아 19분나왔는데 tuh 상대도 잘한.. 형들! 시간 보상 뭐죠? 상대도 잘해요. 무시하는 발은 하지 마세요. 존중해 줍시다. 뭐 안 나와 있던데 이거? 윤정현 1등 파괴범 출발합니다. 밀어주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지요. 옆선지 어서오세요. 와.. 스타트 실화냐? 아아 형! 아 왜왜왜왜 난 내가이게 뒤에 내가이게 가고 있는데 왜? 현장 형 require 아 year 근데 왜? 나 지금 내가이게 가고 있어 지금 뒤에서 그렇습니다. 떳다 떳다 비행기 라라라 라라라 메디프가 날라간다 저 날라갑니다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메비행진 아니겠지 아 메리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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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5-1 주님의 아이는 주님의 유일ah 선수가 프로페셔널을 살려낼 것인가 과연 1퇴할 수 있을 것인가 아 역전했어요 하지만 임재원 선수 바짝 따라가고 있거든요 과연 마지막에 어떤 센스를 보여주실 것인가 아아 메리트 선수 다운됐어요 아아 품패가 이겼습니다 임재원 선수 무시상이여 무시상이여 우리 피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도 돌아갈 땐 돌아갔잖아 아까 병마도 그렇고 저 마지막 철산 돌아가가지고 꼴등했어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괜찮괜찮 유지하겠습니다 사 toolbar 나 계속 맞는데? 나 터뜨려 받고 있는데 나 나 터뜨렸습니다. 오케이 라이언 가자 가자 가스야 정현애씨 잡아도 됩니까? 다 돌려버리고? 정현애씨 예 여한이 저 절대 못잡아요 잡으면 감시할게요 바로 예 아 아따 파트 또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 아 장현아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아우 다 따라갔는데 아 좀 말 시킬걸 아 너무나도 집중한다고 아 님들 왜 하는 채팅 좀 하세요 아 자꾸 비아봐라 하지마세요 채팅창 왜 그러세요 밀어줄게 하아 날렸어요 지오엔진 히틀 먹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마아 마아 형님 먼저 가세요 오케이 정연아 이번에도 정연아 이번에도 잡으네 아니요 왜 쫄리나 네 광고 쫄립니다아 이제 퀄 이제 퀄 아니요 안합니다 아 왜 아직 날이 차와서 아 원래 할 때 하고 빠질 때 빠지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빠빠빠빠에요 상대 포기했는데요 게임 죽어 죽어 죽으란 말이야 죽으란 말이야 지프 가자 네 차가운 아 마무리! 대단하면 좋아요! 세게 살해니 최고 10대 0 오케이! 퇴근이다! 허울빈님 어서오세요 퇴근!